안녕하십니까 스바하 천일기도 천일범 제181회차 석일공입니다 오늘부터는 신중물공기도 신중청에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그 ARS 060-700-2037인가 한 번씩 누르실 때도 됐어 한 번씩 눌러봐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말 관음불공기도에 불공기도를 올리는 분들이 마음의 각고를 세워서 다짐을 드리는 소원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신중물공기도 신중물공기도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는 분들은 꽤 소중히 여기시잖아 그러면 신중물공기도가 무슨 뜻인지 알고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뭐 소원을 이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고 하면 더 많이 이루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자고요 신중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의 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리중자를 쓰지요 그래서 신중청은 그 신의 무리들을 초청을 해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의식을 말하는데 왜냐하면 신중들은 혼자서 잘 안 오죠 불보사님들 꼭 시봉하고 다니잖아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공양 올리면 양반들은 방이나 거실에서 먹고 신중들은 머슴들은 부엌이나 마당에서 먹듯이 바로 신중들은요 불보살림 상단에 공양 올리면 하단에서 공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단에서 공양 올리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신중들을 불보살림 빼고 별도로 초청해서 하는 경우는 없지요 그런데 이제 신중들이 요사하게 신특명하게 중생들의 소원을 잘 이루게 해준다고 해서 요즘 신중청이 생겨났는데 본래는 그런 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반 따라온 머슴 음식 대접하는 것이 바로 신중께 음식 올리는 대접이죠 그래서 양반들 불보살림림들 빼놓고 마당에서 따로 음식 공양 대접하는 게 신중청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요 기독교의 그리스도나 이슬람의 알라처럼 절대적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그냥 불보살림림들 시종꾼으로 취급을 하지 신 절대적은 아니에요 또 각기 신의 세계에도 우리 인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마음에 쓰기에 따라서 선신이 되기도 악신이 되기도 머슴들도 마음 쓰기에 따라서 착한 모습 나쁜 머슴 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신중들도 마음 쓰기에 따라서 선신 악신을 구분하고 아직 과보를 얻지 못한 중음신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흔히 49제까지는 중음신으로 있다 49제를 지내면서 재판을 받아서 결정을 된다는데 49제도 사실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서 7일씩 7군데를 관수경영을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49제가 생긴 거죠 실제로 신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불교에서의 신들은 대개 인도인들이 신봉해온 무라만들 신들 무라만들의 신들은 모든 마음을 다 신으로 섬겼던 그 시대 산만에 있던 것을 체결을 써서 욕계색계 무색계천으로 구분을 했고요 또 같게 그 속에서의 맡은 바 인물을 수행해서 중생들을 보살피고 불법을 옹호하는 신장 역을 담당하게 된 것이죠 신중이라 하는 것은 신들의 무리를 뜻하고요 신장이라는 것은 신중에 있는 장군을 뜻하죠 같은 뜻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신중의 형성은 어떻게 됐냐는 이야기죠 우리 불교는 신을 믿지 않는 종교예요 그런데 엄청 신에게 기도하지 않아요? 신을 믿지 않아요 불사가람에는 근데 산신, 칠성, 용왕, 현왕, 명부시왕 등 무수한 신들이 전각을 이루고 있어서 사실 산신이나 칠성은 신중에 포함이 되는데 요즘은 또 산신이나 칠성이 대단한 신통력이 있다 해서 칠성, 열애불로 하지 않아요 그제는 칠원성군, 칠원성군 했는데 정근을 해도 요즘은 칠성, 열애불, 칠성, 열애불 하고요 산신은 큰 신이다 해서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부처님이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신통력이 뛰어나고 자비심이 있는 영엄한 신령으로 오인받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대장경에 보면 신들의 품류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불암한 사상이기 때문에 불암한 사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신이었어요 나무도 신, 돌도 신, 물도 신, 하늘도 신, 구름도 신 다 신으로 생겼어요 그게 불암한 사상이 그러니까 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술을 헤아릴 수도 없지요 그런데 화음경 중에 운집에 보면 39위 신장이 나오고요 성문에 안지노 스님이 편집한 성문에 보면 104위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음회상에 설법을 당시에 모여든 모든 신들을 화음신 중 또는 화음성 중이라고 해요 화음경을 설할 때 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 모여든 신들 가운데서 아 부처님법이 좋구나 해서 설법을 듣고 불법에 귀를 해서 올바른 일을 하겠다 부처님 불법을 옹호하고 부처님의 법을 펴는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서운세운 신중들을 보호할로자 법법자에서 호법선신 또 호법성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호법성중을 우리는 중예운집에는 39위 성문에 보면 104위 제의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중전에 신중태화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잘 보셔 봐 39위신 작게 그린 곳 좀 넓게 그린 곳은 54위신 또 52위신을 넣는 경우가 많겠네 그리고 큰 내는 104위신을 다 그려놨어요 우리 불교는 대승불교가 발달하면서 일제중생에 대한 구제가 강조되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 형태가 생겨났죠 그 가운데 중생구제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서 토속신까지도 불교신앙에 수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만 사상의 신들도 전부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불법의 수호신으로 수용하게 된 것이 신중단 형상의 근원이 됐던 것이죠 신중단에는 불법을 옹호하면서 착한 사람을 돕고자 발언을 한 선신들이 있고요 불자들을 돕고자 서원력으로 화신으로 놔두신 성연들이 있고요 또 그 중에 8대금강 신중은 발심한 성연이고요 또 제석천, 사왕천, 대범천 등은 천상의 성중들이고 또 육계유천, 색계18천, 무색계4천은 그 천신들 또 수부의 왕이고 법화경의 8대의 왕인 용 허공신인 야차, 음악신 건달바, 투쟁신 아수라 또 가무신, 노래하고 춤추는 신 김나라 용을 잡아먹는 금시조 가루라 머리는 뱀이고 용의 몸을 갖춘 락신 또 대명신인 마오라가 팔부신장들이에요 이게 성중들이죠 마의 논에서는요 장신 위기 장심 위신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몸을 장애하는 것은 귀요 마음을 장애하는 것은 신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몸과 마음을 장애하는 귀신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나를 해하고 헐뜯는 이런 모든 사람들과 장애물이 다 귀신이 될 수 있어요 내 육신에 장애를 주거나 내 마음을 흔들게끔 화가 나게끔 하는 다 신이에요 귀신이에요 한편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은 정신신자 마음신자 무슨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남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남의 마음에 끌려다니면 결국 그것이 신이 들리는 것인데요 한 생각이 성냄을 일으키면 지옥신이 들어오는 거고 탐욕심을 일으키면 악의신이 들어오는 거고 어리석음을 일으키면 축생신이 들어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도 되고 짐승도 되고 귀신도 되고 천상락도 되고 지옥고도 받고 호법심을 일으키는가 하면 호법신이 되고 또 술에 취하면 주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화를 내면 화신이 들어오는 거고 슬픔에 빠지면 애신이 들리는 건데 이러한 모든 신은 결국 전부 한 생각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이런 인치를 바르게 알고 신중에 대한 바른 생각, 진식이 기원들이면서 바른 물법, 바른 진리 전하는 S.I.B. 불교 교육방송 스바하천 기도 전일본문제 181회차 석일본문이었습니다 cut the 아멘